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합 대외정치활동을 우리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고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쟁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만 5천킬로미터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거하여 핵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때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